여기 인증샷이나 한번 줄까. 여기 머리 넘긴 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기. 오고 있나? 진짜 연락 한 통이 없네. 연락이 있었어요? 아니야. 잠깐만. 타임, 타임, 타임. 형 씨. 버섯이 여기 가득 있네. 나는 근데 버섯을 좋아해가지고. 버섯 좋아해. 밥 말아주네. 이 사진 낯선해? 지금 남녀 친구 뭐하고 있을 거 아니야? 솔직히 안 궁금하거든요, 저는. 드디어 불편함 시작돼요, 엄마.